이거 켜 있는 상태로 괜찮아요? 동전 날 때? 완전 괜찮아요. 방에 하도 안 돼요. 갑자기 그거 생각이 안 난다. 민수님이 하시는 나 말고 뭐 하나 더 있었어. 뭐라 했지. 나가 너무 임팩트하셨어. 목 다 쉬었죠. 저요 지금 롤러코스터 타고 있어요. 내려간다. 열 어 분들 오늘 정말 공연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었죠? 제가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느낌이. 아니요 말 다음에 놀게요. 원래 이번 공연에서 말 놓을까 했는데 오늘 까먹어서 안 한 얘기가 너무 많아. 그러니깐요. 오늘 저의 혼자 콘서트 했습니다. 솔로 콘서트. 게스트분들과 밴드 형들과 디제이 말로와 하하 하하 보여줘도 돼?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무것도 아무것도 못하죠. 전곡을 찔러버리는 스타네. 아 맞아요. 아까 우리가 준비한 앵콜 한 곡에 스포 두 곡인데 앵콜 끝나고 앵콜 또 해달라고 해서 어 이거 어떻게 잠시 와야 되냐 엄청 엄청 당황했어. 뭔가 어? 해야 되나? 그래서 잠깐만요. 사진 찍으면 안 돼요? 이러면서 디제이 아이엔에프제이 님도 너무 멋지셨어요. 아 예 너무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 덕분에. 에이. 세 시간 공연이요? 나중에 한 번 생각해 볼게요. 오우. 세 시간 막 다섯 시간 공연은 싸이 형님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약간 한 번 풀 공연하고 그리고 그 공연 한 번 더 하신대요. 우와. 그 자리에서 그냥. 공연을 앨범 풀로 돌리는 것처럼 공연을 돌리시는구나. 공연을 담 facela 셔츠 νο형 그럼 케이시인가? 케이시 케세이드 무슨 명령의 발음 Slow 케이시 신곡 재밌었죠?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재밌는 노래들 정리해서 가져올게요 오늘 와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했습니다 반지 박수 소리가 들리시나요? 반박 사진 찍은 것들도 올릴게요 하나씩 그것도 기이한 영상도 한 번 제가 편집해 볼게요 이게 오늘 완전 총망라에서 다 당황한 순간이 너무 많았었어 왜냐면 내가 공연하다가 생각한 거는 스마일이라는 트랙 보여주면서 이 웃긴 춤을 시키려고 했는데 스마일 하고 나니까 어? 이렇게 나오는데 즉흥적으로 쿨에 갖다 붙여! 기대 10분의 1에 못 미친다고 거꾸로 말한 것도 너무 웃기네 공연 못 오신 분들도 있어서 아쉽겠다 이제 그만 인사하겠습니다 다음 공연이요 행사류 말고 개인은 조금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노래들이 이제 랩으로 많이 나올 거라서 기대에 못 미치는 호응에서 죄송해요 맞아 M.O.M 콘서트도 있구나 그건 또 다른 맛이 있을 거예요 진짜 라이브 한 거 중에 제일 최고로 재밌었어요 이게 오늘처럼 완전히 그냥 그 한 덩어리를 가사를 절어버린 적은 처음인데 근데 이게 용기가 나더라고 불러주시겠지? 앞에 보고서 그냥 인심 놓으세요 그날 돈까스 포장에 가서 먹었어요 와 남산돈까스 근데 진짜 맛있었어 진짜 맛있어요 아 먹어봤어? 네 와 진짜 맛있더라 진짜 맛있어요 소스 맛이 솔직히 생긴 게 똑같이 생겼어서 어느 정도 비슷한 맛일 거라 생각했는데 먹었는데 그 담백한 맛이 내용물이 살짝 다르더라고 여러분들 다음에도 아 그리고 이번 공연 준비하느라 진짜 우리 회사분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거의 사실상 일회성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막 의상이 이어지고 이런 걸 생각했을 때 근데 막 VCR도 일일이 피디님들이 다 찍어주시고 진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근데 재밌게 즐기신 거 같아서 다행이에요 좋은 밤 되세요 맛있는 거 먹고 에너지 많이 썼으니까 거의 눈 다 마주쳤어요 되게 이런 공연은 거의 처음인데 진짜 다 본 거 같아요 고생했어요 바이 인사할래? 안녕히 계세요 감사했습니다 떠나나요? 더 많이 응원해주세요 와 진짜 일본에서 공연하면 좋겠다 와 너무 재밌을 거 같아요 진짜 일본 공연도 언젠간 무조건 갈 겁니다 바이 밥 먹어요 밥 밥을 드세요 AI 밥을 밥을 1,2,3,4 밥을 몸의 먹잇으니까 타이 satisf 임